지난해 4월 술을 마신 상태로 경남 김해에 도로를 약 1km 운전했다가 적발된 50대 A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창원지법 형사 5부가 징역 1년형과 법정 구속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지만 이를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겁니다. A씨는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으로만 6번 적발돼 벌금형 4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2번 등의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건데 앞서 1심 재판부는 반복되는 선처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김형훈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해봤던 중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가 남의 가족들도 중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구단독 이명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는데 음주 측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재판을 받던 중에 또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거였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의 앞선 음주운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었지만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실형해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자신이 외국인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다며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고 눈시울을 붉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또다시 선처를 받고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위험성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번 구속으로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 대낮, 꽉 막힌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한 장면이 찍혔습니다. 60대 여성 보행자가 교통섬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승합차가 달려든 겁니다. 화면에서 사라진 여성은 15미터 넘게 날아갔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가해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에 달했습니다. 자신이 운전을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변을 당한 여성은 나흘간 손주들을 봐주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가해자는 사과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가해자의 친척이 나타나 합의하자는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합의를 거부한 뒤 9개월 동안 이어진 공판. 택시 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남편은 아내의 사고 현장을 지날 때마다 괴로워했고 지난달 결혼한 아들은 예식장에서 텅 빈 어머니의 자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은 징역 7년.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 3천만 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던 가해자는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것도 재판이 열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출신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고 가해자는 무려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는데도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났는지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россий스와 1심 판결은 이 문제비를 해 살 수 있습니다. 그 분야를 한 번 번 배로 보낸다 그러냐면 미션 산지 바이든 이 문제비를 고르게